어디로 가야될까나? 드라카놀드로 가서 그냥 싸울까요? 자 드라카놀드로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수염 하나씩 가지고 있구요 뭐 이정도면 되겠죠? 그냥 싸우겠습니다 드라카놀드가 포위되었어 방어하도록 도와줘 아 4레벨 밖에 안돼? 근데 이건 좀 많이 나오죠? 온다? 어.. 얼음찌르기 냉각이 있구요 이게 평탄거 같죠? 집중찌르기는 추가데미지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? 광역냉각에 데미지 있네 마법같은건가보다 근데 물리데미지에요 뭐 얘는 약하니까 그냥 뭐 나 그냥 평범하게 찌르기 하겠습니다 오우 야 이 이펙트 예쁘다 고대무기급인데 아 5칸이나 되는구나 오오 좋다 잡았습니다 돌진 어 인지후드가 있네 대형투구 사겠습니다 힘을 올려주겠습니다 인지가 팔 떨어지네요 자 어휴 전사가 됐네 순식간에 어 건물이요 전투구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군데에 외국자 캠프가 다 있어요? 아 뚫어 아 아 믿습니다 도바 아이템 많은 어엇허허헉 도망갈라 그랬어 걔는 혼랄만 걸리면 도망 갈라 그래 아 어떻게 해줘 어떻게 좀 해줘 철퇴로 바꿨어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인것같기도 하고 야 어떻게 세 번 연속 도망을가 얘는 뉴트로 바꿨어 그래 이상한거 쓰는거 보다 났지 잡았다 오! 논동굴이다 별로 좋은 아이템은 안나왔네요 아 좋아요 좀 했나본데 동진 70 데미지 야아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70원이면 이득이네라고 할라그랬는데 어허 아 이럴 듣고 잘 맞춘다 아무래도 좋을게 콤브리어 아! 자 돌진 퀘스트보드 아이템 나 불쳐 너무 좋다 저거 아 저거 잡으면 불쳐준대요 자 잡았습니다 잡았구요 자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75%인데 지蒹ICA 죽어도 하.. 질러 어으어으어으어으어 긴장돼 엣 일단 생명하나보충 아 이거 되게 좋다 여기 신의 한수다 아 잡았습니다 어 보물상자 야 이런 기회를 와우 와우 재능 5짜리 옷 줘볼까 자 이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제는 세트를 바꿔주겠습니다 또 뭐 있지 않았나요 투구투구투구 강대모자 이거 장착 아 이제는 재능 95 명중률이 확 올라갔죠 무기도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95%의 힘 좋아요 밤인데 여기도 야시장 한번 이런게 있었어 무조건 사야지 됐다 의외로 쉽게 잡았네요 3점 7경험치에 불초 어디서 이제 회복템 시냇불이었나요 시냇수염 시냇수염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코앞인데 지금 못할 것 같네요 11레벨도 얼마 안남았죠 좀 버티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7레벨도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크롭씨 단연추 괜찮죠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일반 상인의 배 아 이런거 팔았구나 화상 냉동산인데 아이 그렇게 산은 위험한데 산은 잘 쓰는 녀석이 없던데 보수전에서는 안나올 것 같고 애매하네 생명 1 전체 좋은것만 있잖아 와 생명 풀 너무 좋구요 자 오 시냇수염 안파네 황금뿌리 아 잠깐만 야영가방있다 야영가방은 좋죠 야 이제 명중률이 깔끔합니다 야 없다 자 황금뿌리 있구요 너는 철제 황금갑주 이거 입혀주겠습니다 전사 야 엄청 세보이죠 우리 파티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빨리 보수전을 하러 가죠 자 자 눈을 찡그리고 머리 위를 바라봐도 이 겨울산에 우뚝 솟은 봉오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막대한 눈더미가 모험관을 몰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던전을 클리어할때까지 다신 나올 수 없습니다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물품을 공급받은 모험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겁니다 일단 장비는 다 마쳤구요 물품도 구할 수 있는건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도 시켜놨구요 갑니다 갑니다 자 첫번째 웨이브 밀어냈구요 2층까지 있나본데 굉장히 불안하네요 아 좋습니다 어 어 100% 좋아요 어 레벨업 야 세보인다 리치 군주 흡설기 죽어도 이건 뭐 그냥 생명 쓰겠습니다 수염이 더 아깝기 땜에 놀랍게도 아 수염이 두개 있어요 이제 수염이 두개 있어요 너무 없어 갑니다 해박탭이 벌써 올인이야 황금뿌리를 로즈니한테 하나 준비 무기가 너무 별로다 아 아 다음 전투에서 이기면은 내버비거든요 일단 보더는 여기서 도발할라 그랬네 방금 어 일어났고 일어나면 풀리죠 그거 세배중독 보스 있는 맨 맞죠 너무 많은데 저기 뭐지 이건 채워주기라도 하나 이거 너무 빡센데 어 겁나 잘 때려 다음으로 올라가면은 전투가 있겠죠 그러면은 불초를 매기겠습니다 아 일단 단연초를 매겨야되는데 단초 단연초를 단연초가 또 없죠 이제 자 자 갑니다 이제 지면 몰라요 이제 회복도 없어요 불초 하나 있는데 아이 너무 많은데 이거 말이 안되는데 이러고 보스가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아 됐다 딱댐 불초 써야되나 아이 그냥 가자 아 아 아 리치군주랑 정신분개자 둘 아 가지마 일단 살립니다 그렇지 야 이 상태로 올라가야된다고 하 오 수염이다 타용 전투에만 모든 대상은 25% 냉동 100% 오 괜찮은거 나왔네 자 불초를 줍니다 아이템 돌려 돌려쓰기 엄청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눈보랄 설치 정해야되니까 쇼트 면역이 많으면 못쓰니까 주고요 4-4 재수없게 올라갑니다 될거 같기도 하고 보스가 없으면은 없을리가 있나 화이트문 얼어붙은 드래곤 반짝이는 것이 전부 금은 아니지 하지만 반짝이는 건 내꺼야 행운을 빌어 인간 아 너무한거 아니냐고 구하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칠백오십에 칠백오십에 당장 느낌은 두마리랑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체력이 엄청나게 많죠 쇼트도 면역이고 빈결도 면역이야? 쇼크도 먹고 쇼크도 안걸리고 아 그냥 아아 날렸어 한턴 날렸어 자 출혈 이거 믿습니다 저는 그냥 100% 할게요 이게 최고 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유일하게 걸 쓴 상태 이상 살았으면 됐어 맞다 성소 있었지 좋아요 아 근데 얼어붙은거 진짜 공격증가 해야될 것 같거든요 방어력이랑 적응이 너무 높아서 관통도 없고 아니 모르겠다 도망도 못가고 아 데미지 아 데미지 좀 걸어봐 왜 세번이 안돼 내가 맥스를 찍어왔는데 재능을 아 이제 네번짼데 인간적으로 되지? 포도 죽여줘 안살려 안써 아 아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안써 아 야 마지막 다섯번째야 자 마지막이다 여섯번째도 성공하네 이거 피해 그거 말고는 없어 이제 야 기껏 성공했는데 전멸당하면 어떡해 이런 하프군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아 솔직히 많이 아쉽네요 초기화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아이템보다 팔면서 진행을 해서 더 좋은게 나오겠지라는 마인드로 했더니 결국 안 나오고 이렇게 말아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회복템이 없어서 노가다를 더 할 수도 없었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뵈요 오바 어 Up 읊은 무대들 어